사진 제공 화웨이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 화웨이가 비와이 폰 3을 공식 출시한다. 화웨이는 오는 26일 KT를 통해 비와이 폰 3을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3월 글로벌 출시된 플래그십 라인업 P20 시리즈의 보급형 버전 P20 라이트 P20 라이트의 국내 출시 제품이다. 노치 디자인 및 페이스 언락 기능 등 최신 스마트폰 트렌드를 접목 젊은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디자인됐다. 사진 제공 화웨이 높은 몰입도 및 세련되고 미니멀한 디자인 비와이 폰 3은 역동적이고 젊은 사용자를 위해 디자인됐으며 몰입도 높은 시각 경험을 위해 84인치 FHD 화면 2280x1080 19대 9의 스크린 2바디 스크린 2바디 비율 화웨이 폴뷰 폴뷰 디스플레이 0 및 노치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기존 모델 대비 상단 및 하단의 대젤이 각각 77% 50%씩 감수해 한층 넉넉하고 편안한 디스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 비와이 폰 3의 풀뷰 디스플레이 2.0은 1인치 당 432 픽셀의 레티나 레티나 HD와 1500대 1의 명암비로 보다 풍부하고 생생한 컬러를 지원하며 CE 색 향상 기술 CE 컬러 엔헨스먼트 테크놀로지로 이미지 채도 향상, 정확한 색상 표현 및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비와이 폰 3의 ED 그래픽 엔진 기술은 피사체 가정자리의 세부 디테일도 잡아내 선명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한다. 사진 제공 화웨이 프리미엄 사진 촬영 경험 비와이 폰 3의 전면 16MP 카메라와 후면 16MP2MP 듀얼렌즈 카메라는 차세대 사진 애호가를 위해 설계됐다. 비와이 폰 3의 카메라는 작은 디테일도 포착할 수 있고, 자연 채광 상태에서의 빛과 색상의 미묘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매 순간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촬영한다. 후면의 듀얼렌즈 카메라는 전문적인 포켓, 포켓 렌즈와 내추럴 뷰티 알고리즘 내추럴 뷰티 알고리즘지로 스튜디오 수준의 인물 사진 촬영을 가능케 하며, 16MP의 전면 카메라의 저저도 촬영 기능 또한 한층 향상됐다. 비와이 폰 3은 야간 모드, 파노라마, 슬로우 모션, AR 렌즈 등 총 15개의 카메라 모드를 지원한다. 비와이 폰 3 카메라는 피사체의 얼굴을 3D로 인식하고, 96개의 인식 포인트로 맵핑해 모든 셀프 카메라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한다. 저저도 촬영을 위해 다양한 소스의 빛을 통합하는 라이트 리밸런싱 라이트 리밸런싱 기술을 활용, 이미지 밖에는 최적화하고, 및 시그널 투 노이즈 비율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SNR을 300%까지 줄였다. 4. 라이트 퓨전 픽셀 4. 라이트 퓨전 픽셀즈 기능은 야간 촬영 기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비와이 폰 3은 지스처 컨트롤 촬영 지스처 컨트롤 포토그래프 배경 교체 백그라운드 리플레이스먼트 AR 효과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 포토그래피 어시스턴트 스마트 포토그래피 어시스턴트 기능으로 더욱 자유롭고 창조적인 카메라 경험을 선사한다. 사진 제공 화웨이 효율적이고 강력하며 직관적인 성능 비와이 폰 3은 CPU 최적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을 극대화하는 EMUI 8 0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한층 강력해진 성능,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 및 지능적인 인간 기계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 EMUI 8.0은 사용자의 습관과 사용 패턴을 학습해 사용자의 니즈를 지능적으로 예측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 개개인에 적합한 모바일 성능을 제공한다. 비와이 폰 3은 클라인 블루와 미드나잇 블랙 2종 색상으로 출시되며 전국 KT 샤프 웹사이트에서 오는 26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또한 플로팅 내비게이션 톱, 플로팅 내비게이션 타크, 지스처 스크린 샥, 3 핑거 패스트 스크린 샥, 스마트 화면 분할, 스마트 스플릿 스크린, 화웨이 프라이빗 스페이스 2.0 HUAWI 프라이빗 스페이스 2.0 등 멀티 태스킹 기능도 제공한다. 비와이 폰 3 후면의 지문 인식 센서는 잠금 해제, 사진, 비디오 캡처 및 전화 받기 기능을 지원하며 800 밀리초 이내로 인식이 가능한 페이스 언락 옵션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 비와이 폰 3은 3000마의 넉넉한 배터리를 제공해 최대 12시간 비디오 재생, 최대 81시간 음악 재생, 최대 10시간 LTE 연속 사용 및 최대 30시간의 3G 연속 통화가 가능하다. 또한 높은 안전성을 확보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9V EA 고전압 고속 충전을 통해 비와이 폰 3의 충전 시간은 30%가량 감소했으며 100분 안에 배터리 잔량 0%에서 100%까지 완충할 수 있다. 출구가는 33만원이다. 사진 제공 화웨이 5岁 These 플랫Д 경제는 상대한 사진 제공 영상 massive 상대한 아멘